편스토랑을 아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아주 아쉬운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편스토랑을 아주 매끄럽게 진행해주신 우리 도경환, 도지배인이 오늘 끝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편스토랑의 지배인, 도지배인 도경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신상 출시 편스토랑, 신상 출시, 신상 출시, 신상 출시 편스토랑, 신상 출시 편스토랑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도지배인 도경환입니다. 도지배인 도경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Hannah. 그동안 고생하신 우리 도경환, 우리 아나운서님께 박수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경환 님의 앞길이랑 꽃길만 가득하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우리 편스토랑 식구 여러분들 덕분에 그런 영광스러운 시간이었고 이제는 아나운서 타이틀 떼고 언제든 쓰임새 있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매사에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등 MC. 1등은 아니네. 1등 MC. 하나, 둘, 셋. 김치. 김치 하지 마세요. 치즈.